강원도 강릉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하기 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25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학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학원이 어느 날 옆에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낳는 수는 점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직장생활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나은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 이렇게 교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받고 노후 대체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참 돈을 잘 벌었거든요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래서 노후 대체 걱정 없고 그냥 나는 취미삼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남편하고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욕심이 과했어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정말 정말 심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의 어려운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잘 살다가 어렵게 되니까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운명처럼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애터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인께서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서 강릉으로 오셔서 저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했더니 원자로 연골에서 개발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절대 믿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투잡, 쓰리잡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인께서 주신 화장품을 싸니까 그냥 발랐을 뿐이지 사업을 해야지라는 마음 절대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발라보니까 너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력, 가성비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전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소비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쭉쭉쭉쭉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7만 원, 13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런데 약 30만 원 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과 후 교사를 하던 시절인데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부릅니다 저보고 매일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깎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정사정이 힘들어져서 정말 한 푼이 새로운 판에 월급을 깎는 겁니다 30만 원을 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애터미에 주문을 하러 들어갔다가 제 수당이 30만 원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이 깎였는데 갑자기 30만 원이 들어왔네 괜찮네 라고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한 3년 반 되니까 억대원봉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2년 4개월이 지나니까 로얄 리더스쿨로 2억대원봉자까지 올라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 대단합니다 정말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도구 애터미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얘들아 반짝반짝 이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제가 비전을 보고 정말 큰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저도 모르게 전 세계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자신이 생겼고요 용기가 생겨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나와도 떨지도 않고요 마이크를 대고 지금 말 좀 하나요? 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떨지도 않으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애터미에서 정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애터미를 진행하시면 분명히 성공자의 자리에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 자동으로 가는 그런데 오토 판매사 이전에 자동으로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애터미 제품을 접하고 애터미 제품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싸고 좋은 거 느끼시면 어떨까요? 계속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야 그 식당 가봐 정말 맛있더라 싸더라 깨끗하더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도 쓰시다가 싸고 좋은 걸 느끼시고 아 정말 괜찮네 피부가 예뻐지고 좋아지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저도 모르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토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토 사용자가 되는데요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요 애토 오토 애용자 저는 첫 단추가 오토 애용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로 빨리 갈 수 있는 이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첫 단추입니다 오토 애용자 정말 칫솔 한 개를 써도 칫솔 한 개 얼마입니까? 990원짜리 990원 칫솔 한 개를 써도 어? 칫솔이 노랗네? 왜 노랄까? 어? 왜 투명할까? 네 그리고 부드럽네 그리고 칫솔 목 끝에 뭐가 달려있는 것 같네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캐션 마크를 찍으면서 스폰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제품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회장님께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애토미의 꽃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하다 보면 소비자가 생기고 또 사업자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공부는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칫솔 한 개도 그리고 정말 치약 한 개도 샴푸 한 개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쓰신다면 이제 애토미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전달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써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야 그거 싸다고 하더라 좋다고 하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내가 써봤는데 완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말이 와 그거 진짜 끝내줘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완전 틀리죠?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써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 애용자 정말 썼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걸 못 쓰는 사람 여러분 애토미 제품은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를 쓰면 다른 걸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되고 또 다른 것도 같이 쓰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오토 애용자가 저는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오토 애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쓰면서 이제 바로 오토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자 애용자와 소비자는 비슷한 말 같은데요 살짝 제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 소비자라고 하면 애용자는 그냥 야 하나만 갖다줘 뭘 좀 갖다줘 그리고 뭐 가끔가다 들어가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토 소비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문을 스스로 주문하면 결제 당연히 스스로 하겠죠 또 무엇을 할까요? 네 가입도 누군가를 가입시킬 때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스스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홈페이지 중에서 뭐 개보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들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저는 오토 소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사업자 수준이죠 그런데 오토 소비자가 빨리 나올수록 여러분의 사업은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오토 애용자가 되고 바로 오토 소비자가 되고 처음에는 그냥 제품을 한 개를 받아서 썼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주문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주문을 하면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 애용자 오토 소비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로 사업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파트너들을 빨리 사업자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오토 애용자와 오토 소비자를 빠른 시간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아우 막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 신경 쓰는 거 싫어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나이가 드시던 눈이 침침하면 눈이 침침하면 어때요? 휴대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정도 하신 정도면은 갤럭시 탭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나요? 그거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손가락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나이가 드시건 눈이 나쁘던 아니면 상관없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드시는 것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오토 애용자 오토 소비자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결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기 시작을 하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원이 월급이 깎이고 30만원의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았을 때 스포서님들의 수당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스포서님들의 수당이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계속 만나러 오셨는데요 처음 만났던 분들이 900만원 버시는 분이 계셨고요 애터미에서 한 달에 그 다음에 국장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이 계셨는데 500만원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오셨는데 50만원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500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을 버시는 그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왜? 저는 여자고 여자가 어디 가서 직장생활이랑 뭘 해갖고 500 이상 번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500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500을 너무 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500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처럼 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연락을 하면서 그분께 이것저것 배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포서님을 롤 모델로 삼고 열심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께서 꾸준히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단을 내립니다 저는 오토 사업자가 되면서 여러분 아직도 오토 판매사 안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토 사업자가 먼저 돼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토 판매사라는 말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토 사업자 오토 사업자가 바로 결단을 내리게 되고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이 스포서님처럼 500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그 롤 모델을 삼으신 분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지겨웠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면서요 스포서님이 말하는 것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스포서님이 한 대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세미나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고 네 이렇게 한 사람 초대하라고 하면 한 사람 초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결단을 내리고 복제를 하고 열심히 뛰었더니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자 오토 판매사가 된다 하면요 오토 판매사는 뭐냐 월 소득이 한 달에 적어도 180만 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업에서 매달 나오는 그 소득하고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득은 인세 소득 꾸준히 나오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2011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오토 애용자가 됐을 때 2011년 10월에 제가 오토 애용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언제 됐냐면요 2012년도 6월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바로 됩니다 판매사 가자마자 그냥 바로 오토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정말로 탄탄하게 다지면서 오로지 여러분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키폰 포인트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기 세계로 사람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적어도 5명 이상은 만나야지 하고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제가 이 수입이 바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월에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요 2014년도에 8월에 국장이 되고요 2015년도에 6월에 제가 이제 억대원봉자로 문자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쭉쭉 가다가 2017년도 제가 11월 달에 2억대 연봉자 로얼리드스 클럽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소비자 시절부터 2015년도 6월 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딱 3년 반이 걸렸더라고요 소비자 시절 빼면 어때요? 3년 맞죠? 3년 맞죠? 딱 3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2년 4개월 걸렸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년이 걸렸으면 3년 반이 걸렸으면 2배의 수입이 되려면 7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년 4개월 만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4억대 연봉자가 갈 예정이에요 네 이거는 저한테 박수를 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될 거니까요 맞죠? 네 한 번 더 세게 자 그런데 도대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토 판매사가 뭐야 도대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은요 소비자를 하나하나 내가 있고 좌측과 우측에 우리는 회원 가입의 멤버십을 이루어나가는 일입니다 한 명 한 명 사람을 만나서 가입을 시키고 물건 써보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냥 너한테 좋은 정보야 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트를 체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치약도 쓰고 칫솔두고 샴푸 쓰고 김치 먹고 김 먹고 라면 먹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PV가 발생을 합니다 이 PV가요 좌측과 우측에 PV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름 동안에 1일부터 15일 아니면 16일부터 말일 우리는 한 달에 두 번의 판매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가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수입이 되고요 두 번 다 가면 약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요 한쪽에 250만 PV, 250만 PV 좌측과 우측에 250만 PV, 250만 PV가 보름에 달성을 하며 우리가 판매사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오토가 앞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오토 판매사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돈이 필요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돈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요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돈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돈이 안 돼요 처음에 진짜 돈 안 되죠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그게 바로 우리 대천봉 갈 때 빨딱고개라고 있어요 제가 강호도 사람이니까 대천봉을 많이 갔다 왔는데 오색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빨딱고개라고 있어요 그 고개를 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빨딱고개 딱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평지도 나오고요 살짝 내리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어디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상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빨딱고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있는 대로 참으시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빨딱고개 그 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50, 250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밑에 소비자들이 수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소비자들이 치약 쓰고 치솔 쓰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달에 보름에 250, 250이니까 한 달이면 어때요? 500, 500이잖아요 그럼 500만 PV, 500만 PV를 혼자 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이거 뭐예요? 새마을운동 그죠? 여러분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소비자 운동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잘 살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잘 살아보세요 그 음악이 나와요 동네 그 마이크에서 그러면은 빗자루 들고 나가야 돼요 길 쓸어가지고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잘 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는 소비자 운동이고 이 소비자 운동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오토팔면서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측과 우측에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요 뭘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탈퇴도 되고 뭐 하여튼 다 쓰진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하나하나 쓰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같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개미 군단이 모아져서 그게 모아지면 나중에 250,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아진 것이 이제 오토판매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판매사는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빨리 가시는 분들이 6개월 안에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이나 2년 안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될 수가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3년이 넘고 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오토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을 덧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안 만나신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시라니까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요 매출 쳐서 안 됩니다 한 번 뿐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꾸준히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인간관계 형성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소비를 하게끔 뭐가 되도록? 오토 애용자, 오토 소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내 파트너가 함께 자기도 쓰고 그 밑에 또 소비자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혼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직장생활, 일반 사업은요 어때요? 직장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퇴근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잘 살고 내가 잘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잘 살 수도 없어요 솔직히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가게 하시는 분들 어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고 사업을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애터미도 그렇지만 애터미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뭐냐면 애터미는요 절대로 나 혼자서 뭔가 할 수가 없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제시만 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 파트너를 성공을 시키고 내 파트너를 돈이 되게 하고 내 파트너가 부자가 돼야만 내가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게 살기로 내 파트너를 뭘 만들어야 돼요? 부자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돈을 벌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하려고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내 파트너가 성공하고 내 파트너가 성공 부자가 되고 내 파트너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같이 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뇌자축과 우측에 주 멤버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뇌자축과 우측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장 스타트로 가장 먼저 도울 분이 누구냐면요 올인한 사람 정말 올인해서 돈이 너무 안 되는데도 올인해서 전업을 뛰면서 진짜 죽기 살기로 아침 저녁으로 뛰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트너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분들을 먼저 여러분이 후원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분들을 빨리 돈이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 스폰서의 이익을 인해서 정말 전업한 사람을 혼자 뛰게 놔두고 그 위에 있는 한 줄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빨리 되니까 전업도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도 안 하는 사람을 계속 돕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업한 사람이 밑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 수도 몰라요 그럼 이 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밑에서 두 줄 하면서 전업으로 뛰는 분들 꽉 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희망을 주면서 같이 뛰시면요 거기서 밑불이 밑불이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가 전부 다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꼭 가장 밑에서 두 줄 하시는 분 전업하시는 분 붙두고 열심히 도우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키 멤버들을 몇 명씩 딱 잡아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되고요 자 제 예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저라면은 여기다가 친구, 언니, 아들, 남편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남편으로 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서 가입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고요 남편보다는 아들이 또 먼저더라고요 가입을 했는데 아들은 안 하니까 지금 탈퇴가 됐고 남편 당연히 탈퇴가 됐고요 여기가 우리 언니인데 언니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두 줄을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남편 밑에 어떤 방과 후 선생님을 가입했더니 자기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방과 후 선생님 또 뭐 저기 친구,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님 쭉쭉쭉쭉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방과 후 선생님이 누군가를 가입해놓고 자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들이 본부장 됐고요 본부장 됐고요, 국장 됐고요 여기 국장들이 수두룩하게 막 나오고요 지금 본부장 또 준비하고 있어요 밑에서 이쪽이 확 터지면서 제가 이제 이쪽이 소실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 가장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도우면서 그리고 이쪽도 좀 도우면서 이쪽을 주력으로 제가 나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저기한데 이분이요 갑자기 해외를 제가 나가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알아서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여기 뭐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기 뭐 중국 뭐 여기 쭉쭉쭉쭉쭉 베트남, 중국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텀이 한국 제품 최고 에텀이 최고 난리가 났습니다 파트너들이 여기 지금 수두룩하게 이쪽 당연히 해외 다 퍼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텀이가 지금 몇 나라에 나가 있나요? 13개국이라고 하죠 자 한국 포함, 유질랜드 포함 그럼 15개 나라 15개 나라에 에텀이가 지금 다 있는데요 그 15개 나라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파트너가 다 있어요 와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요 거기다가 여행은 몇 나라 가봤고요 혼자 해외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가면은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제가 비전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게 다예요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열리죠 중국 열리죠 뭐 또 어디예요? 인도 열리죠 여러분 앞으로 30억의 인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인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몇 명을 가입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다섯 명 이상 가입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가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판매사 된 다음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대충 세워보니까 약 100명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나요? 되게 많이 했죠? 근데요 인간들이 안 써요 사업도 안 해요 아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아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가입만 해놓고 1년 되면 또 탈퇴됐잖아요 지금은 6개월이지만 그때는 1년이었거든요 어쨌든 가입해놓으면 탈퇴되고 또 가입하면 또 탈퇴되고 계속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명 가입시킨 사람 중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아남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세 명입니다 세 명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고 저를 성공자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고요 어쨌든 세 명의 사람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0명 중에 3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명한테 거절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97명한테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여러분한테 다 반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거절을 97%를 당하셔야 됩니다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하실 건가요? 여러분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세 명이 빨리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절을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절을 당하셔야 돼요 거절 당하는 걸 상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총 맞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깽잉깽잉 연습곡이나 보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97명한테 거절을 당해야지 그럼 몇 명이 나와요 사업자가? 세 명이 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예육대 연봉자가 돼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빨리 빨리 당할수록 좋아요 늦게 당할수록 좋아요 빨리 당할수록 세 명이 어때요? 빨리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발 거절을 당하시기 바랄게요 거절 당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토 판매서가 빨리 되고 오토 성공자가 빨리 되려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내시기 바라겠고요 거절을 빨리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에 바로 해텀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그래서 지금 저는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파트너들한테 목숨 걸고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소리 칠 수 있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